1. 시원한 남원 지리산 구룡계곡 순환 코스 트레킹 예,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주천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지리산 둘레길 일부 구간을 걸어 구룡계곡으로 순환하는 코스를 걷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주천 안내센터에 주차하였지만 주차장은 육모정 주차장, 구룡계곡 주차장 등을 이용해도 편리합니다. 구룡계곡은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지소가 있는 주천면, 고경리에서부터 구룡복포가 있는 주천면, 덕치리까지 펼쳐지는 심산유곡입니다. 수려한 산새와 깎아지르는 듯한 기암절벽으로 이어지는 이 계곡은 길이가 약 3km입니다. 남원 8경 중 제1경인 구룡폭포 아래에는 용소라 불리는 소가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도를 따라 계속 올라서면 개미정지에 도착합니다. 개미정지 서어나무신터는 외구의 침입을 대비하다 여기서 잠이 든 의병장 조경남에 바를 개미들이 물어뜯어 위급함을 알렸다 하여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등산로는 서서히 고도를 높이지만 편안한 숲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걷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있고, 보듬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 전북, 전남, 경남과 5개 시군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16개 읍면, 80여 개 마을을 잇는 300여 킬로미터의 장거리 도보길로 지리산 곳곳에 걸쳐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툭길, 농로길, 마을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속도의 문화를 누림과 성찰의 문화로 수직의 문화를 수평해 문화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 갈림길에서 바로 앞 왼쪽에 있는 사랑나무를 보고 갈림길로 돌아나와 오른쪽 구룡폭포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랑소나무, 용소나무로 불리는 두소나무가 서로 접목된 이 열리지 나무는 일심동체로 남녀 이성 간의 화목은 물론 깊은 애정도 그려주고 있으며, 또한 비상하려는 용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이 명품 용소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소원을 빌면 모든 이들의 행운과 성당이 오래오래 이어진다고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불들이 등로를 차지해버렸지만 등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룡폭포 주차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구룡폭포만 만나고 싶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 구룡폭포주차장까지 올라와 구룡폭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구룡폭포로 진행합니다. 내리막길의 태클을 따라 약 100미터 가량을 내려가면 구룡폭포가 나옵니다. 구룡폭포는 9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로 인해 구룡폭포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두 갈래 폭포를 이루고 폭포 밑에 각각 조그마한 못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 두 마리가 어울렸다가 양쪽 오타나식을 차지하고, 물속에 잠겨 구름이 일면 다시 나타나서 꿈틀거린 듯함으로 구룡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방장제일동천으로 방장은 지리산을 가리키는 말이요. 동천은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를 말함으로 구룡개곡은 지리산 최고의 성경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산은 육모정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구룡개곡 탐방로는 계곡 옆 3미터를 오르내리며 3km 구간에 9곡이 펼쳐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극경사독일 나무대크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구룡개곡을 따라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구룡폭포 방향으로 올라오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기나긴 나무대크 계단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비폭통이 나오는데요. 옆에 보이는 봉우리가 반원봉인데, 거기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이곳 폭포에서 떨어지며 아름다운 물보라가 생기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비폭등이라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요. 굴 개 PE приход 들을 г DOWN FIRE 이 출렁다리를 지나면 나타나는 지주대인데요 지주대는 둘레에 비암절벽이 마치 하늘을 떠받치듯 구름다리 앞에 자그마한 봉우리가 솟아있어 지주대를 한답니다 유선대는 반반한 바위에 금이 많이 그어져 있어 선인들이 바둑을 두며 즐겼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유선대라 불리며 주변의 절벽은 선인들이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병풍을 쳐놓은 것 같다 하여 운선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다리를 건너는데요 구룡계곡은 계곡과 계곡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가로지르는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구룡계곡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길로 용오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홉 군데 소에서 논일다가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구룡교를 지나 서암으로 진행합니다 서암은 계곡 건너편 바위의 모습이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독경하는 모습과 같다 하여 서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계곡 내 바위의 모습이 말이나 소 돼지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구시를 닮아 구시소 곡식 등을 까불려서 쭉쩡이 이끌등에 불순문을 걸러내는데 스윙도 보인 챙이를 닮아 챙이소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계곡에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정말 시원하겠는데요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추천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지리산 둘레길 일부 구간을 걷어 구룡 계곡으로 전환하는 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구룡 포크와 수류한 산새와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으로 이어지는 구룡 계곡길은 최고의 계곡 트레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